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용 유산으로 등재되었잖아요. 네. 아리랑 역시 지역마다 가장 큰 고개를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하네요. 아리랑에는 정선아리랑, 강원도아리랑, 또 뭐가 있죠? 밀양아리랑, 진도아리랑, 그리고 경기아리랑 등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 상주에도 이 아리랑이 생긴 걸 아세요? 아, 상주에도 상주아리랑이 있나요? 네. 한번 들어보실까요? 김정아 씨가 부릅니다. 상주아리랑. 에헤라와 좋다. 조큰아 좋아. 상대의 고정 상주아리랑. 아, 상주아리랑. 아무간 물결 출렁출렁 춤을 추면 울그레, 의깁어가는 강나무 아래 두 모리, 하늘의 숲은 허가시 우리의 친여기든 믿음 빈사람 그리워 각종 성병이 올라와 할 소년 하나만 해 겨울 첨대의 맑은 물 감고 돌아 우리의 몸이 화가 났던가만 저희 항상 잔뜨밭에 앉아 손가락 돌며 맹세한 그 사랑이 피만 따져내주려 아마 내 해라 좋다 좋구나 좋아 산들게 보장 상주하리라 저 양산 부르면 시장도 좋아라 산새들도 무려 웃게 노후에 부르네 뻑뻑뻑뻑뻑 소리 산자랑을 흘리면 아버지의 깊은 사랑 주도 그리워 각종 성병이 올라와 하소연하네 겨울 첨대의 맑은 물 감고 돌아 구비구비 흘러나는 낙동가가 우리 앞자랑을 잡고 상담을 캐는 그 시절 세월 가도 한없이 그리워라 세월 가도 한없이 그리워라 내 해라 좋다 내 해라 좋다 또 큰 아저와 산들게 보장 상주하리라 내 해라 내 해라 내 해라 내 해라 형 이해라 디les 유정